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백집 속에서 약점을 공격해서 이득을 보는 방법인데요. 모양이 조금 이상해 보이죠? 모양이 이상하다면은 수가 있다는 징조입니다. 백집 속에서 어떤 약점이 있을까요? 약점을 공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이 모양의 급소는요. 이 젖히는 소는 이건 잘 안되보입니다. 다음 수가 잘 눈에 안띄죠? 그래서 이 모양의 급소는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. 아, 묘한 것이죠? 여기는 여기든 여기든 잡으면은 이렇게 단수 쳐서 여기 한격이 걸리죠? 어, 이거는 수가 나겠죠? 그러면 여기를 잇는다. 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? 있을 때는 여기를 끊어버리면은 어, 이건 네 점이 잡히는데요. 이거 잡으면은 아, 이렇게 해서 세 점이 또 잡히죠? 그러면 여기 놨을 때 어, 이거 이쪽을 둔다? 이쪽을 둬도요. 여기서 뭐, 이쪽을 단수 치고 이렇게 쳐도 이건 네 점을 잡을 수가 있죠. 아, 이렇게 묘한 것을 끼우니까는 뭐랄까 떨어지겠는데요? 안나본데? 여기요? 여기는? 뭐 이렇게 단수 치고? 이어야 되잖아요? 네, 또 끊어지죠? 아, 그래서 자, 이거 한방. 요 한방의 100은 언어 허락도 끊어지게 되겠습니다. 아, 요런 수. 요런 수 시전에서 찾아내시면은 어, 미세한 발독에서는 바로 역전을 할 수 있는 묘수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상대방 100집 속에서 수를 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